좀 들어봐야지, 우리가 또. 야, 수가, 숙디제이 선곡 좀 해 봐. 저는 겨울 하면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어, 숙디의 플레이리스트. 겨울에는 이 노래죠. 이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노래는 렛잇고만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앞부분은 좀 스킥하달까? 렛잇고, 렛잇고. 렛잇고, 렛잇고. 렛잇고, 렛잇고. 렛잇고, 렛잇고. 언니, 여기서 예약 됐어? 맞아, 언니? 자유스러웠어, 그래. 예약 됐어. 예약 됐어. 이틀로 해, 언니. 예약을 좀 여유 있게. 자유스러웠어. 언니, 식사는? 식사는 오케이 했어? 응, 식사는 깔려있는 거래. 오케이.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다시 나갔네. 신청곡 봤습니다. 신청곡 봤습니다. 엉경 상상 한번. 자유스러워 넘어갈게요. 발탁. 길구장이 느낌, 길구장이 느낌. 길구장이 느낌. 아, 완전 진짜. 이야, 좋다. 우와, 우와,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좋다. 아, 내려와. 사람들이 빨리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유어파린 템포. 자, 안 가세요. 음악이 있어야 돼, 음악이. 놀러 갈 땐 음악이 있어야 돼. 음악이 있어야 돼.